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미국의 정치권력의 변화, 특히 대통령이 누가 되냐 문제는 동맹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미 대선의 의미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다르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좌우 스펙트럼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미국의 한 한국계 교수님, 미국의 애리조나에 계신 교수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약간의 좌측 스펙트럼에 있는 분이 지식인인 거죠. 뉴욕타임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지식인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주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의 민주당의 표를 던졌던 미국의 민주당의 친화적인 엘리트들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학에 계시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쓰신 거죠. 미국에 계신 한국계 교수님 주장은 첫 번째는 이번 미국 선거는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거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의 이변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미국 내의 유색인종들, 흑인, 라틴계, 아이시안 등 이런 유색인종들이 그러니까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미국 내의 유색인종들이 파시점적 정부를 선택한, 파시점적 정부가 탄생하도록 그런 선택을 내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주목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를 진보득 색채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은 파시점적 정부,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예를 든 사례는 1932년도에 독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독일에 근실한 시민들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파시점적 정당을 선택한 것에 비슷한 사례가 이번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미국 내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엘리트들이 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소위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미국의 많은 그런 중산층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미국이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의 민권을 확대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반기를 든 그런 선거로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들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 내에서도 이렇게 연방정부 주도의 성소수자 정책 트랜스젠더들의 민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큰 반발에 부딪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부 시각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계신 분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제 대략 그동안 생각해 오던 걸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유색인종들이 유권자로서의 수적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영향력도 확대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수뇌부가 해온 것처럼 연방정부 차원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 올바름주의라든지 또 그다음에 트랜스젠드하는 민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장문의 글을 썼네요. 이렇게 이런 정치적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이른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지켜야겠다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도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적 올바름 그다음에 워크주의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민주당 주도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찬반의 호불호를 드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 보셨다시피 11월 1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요 에디터 가운데 하나인 젤럴드 베이크라는 사람이 쓴 칼럼을 어제 방송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앞으로 4년 미국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표현으로 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메이 리카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디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관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회의적으로 보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봤던 소위 반상식적인 정책들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대하고 이런 종류의 정책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다 폐기가 되고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상식에 따라서 옳다고 믿는 쪽으로 미국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뭐죠. 우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하고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정치적 관점을 오랫동안 여러분들 연구도 하고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인 관점인 거죠. 그 정치적 관점은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가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들 행성될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대단히 우파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정치적 관점이라는 것은 교육도 여러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주변 환경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뇌구조가 저는 좀 많이 다르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해가면서 그 뇌구조에 따라 가지고 특정 정부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반응하는 반응속도나 반응강도가 다른 겁니다. 뇌가 다른 겁니다. 뇌가. 그래서 뇌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 모를까 좌익과 우익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함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에 계시는 분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파적 색제가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식 성향이 강하고 자기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피해의식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자립자존 정신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가질까 하는 부분에 가끔 생각해보면 아 태어날 때 원래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된 면도 있지만 근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죠. 좋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